부르셨습니까 전하? 아휴 개판이구만 전하 전하 어 아니 그 은구가 중저 그런 백성들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암꾼을 왜 올린 것이오? 전 또 뭐라고 전하 백성들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대신들에게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? 아 그래요? 어 잠깐 자리 좀 비켜줘 중저 교정 대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? 그야 많은 일들을 하였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전하 정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십니까? 야 웃어? 야 웃어? 야 웃어? 웃어? 지금 장난 같냐? 야 장난 같애? 어? 야 죽을래? 죽을래? 전하 장난 그만하시지요 야 장난 같애? 장난 같애? 어?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야 입 닫어 입 닫어 이뻐 보이지 마 닫어 어? 이게 요새 해 주니까 어? 이것도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어 중저 왜 그래요? 네? 중저 왜 그래? 네? 왜 그래 왜? 중저 왜 그래요? 아까 그럼 조정 대신들 평생 연금 어떻게 해? 잘못했습니다 흠 중저 앞으로 조정 대신들의 안건보다 백성들의 안건을 최우선으로 하시오 아시겠소? 예 전하 예 전하 에이 전하 왜? 어 나 이 장면이 제일 싫어 중저 형 내 그대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오 내 그대를 향한 마음은 하늘도 알고 있소 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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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